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 할아버지 너무 졸린데 신나는데 내놔 선물을 내놓으라고 다섯살때 엄마가 선물 안줄라고 산타 없다 했어 어 흐흐흐흐흐 흐흐흐 옆집 유치원 친구 흐흐흐흐 산타가 자고 일어났더니 컴퓨터 200만원짜리 사줬다고 자랑했는데 나는 왜 엄마 산타 하나 선물 안줬어 엄마가 말하길 그거 걔네 엄마 아빠가 사준거랬어 이건 날조 없는 백퍼센트 실화 그래서 다섯살때 산타 없는거 알았어 유치원 때 그래가지고 거기 친구한테 가가지고 막 야 나 엄마가 엄마 아빠가 산타가 막 하길래 우리 엄마가 말해준대로 야 그거 산타 아니야 그거 너네 엄마 아빠가 그거에 노놓은거야 이렇게 했어 그 애들 다 아니라고 하더라구 야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거라고 했어 우리 집은 항상 생각한건데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어 확실히 좀 약간 약간 흑수저에 가까워 흑수 한 대만 때리고 자꾸 딴 데 가네요 내면에 토템 부숴놓고 다크한 게임사람 이따가 살인마하는 새로 부르면서 종부한 판고 아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2만원 갑자기 여기 어디갔냐 권소살리 2만원 고맙습니다 돼지퍽이 있네요 치즈즈 단독송출 중입니다 한 대씩 때리고 딴 데 갔는데 아무 일도 없었네 이렇게 이래서 한 대씩 때리고 딴 데 가면 안 돼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아 미션이 안 돼서 보네이션으로 기억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애 쫓네 쫓다가 야야야야 옘병하지 말고 가서 돌리잖아 옘병을 하지마 언제 왔느냐 몽우야 멍구 잘 또 잔다 엘 엘 요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존나구려 몽구 mod 맹구 살짝 더 만지고 올거야 몽구 오늘 5시간 자고와서 포지션 좋아요 새벽까지도 잘 할 수 있어 아 집에 보내줘니만 고맙습니다 아 아 이거는 왼쪽 오른쪽 왼쪽 쳐맞는 소리 여기 생각보다 생존자가 할아버지 하단 말이야 장담맞추면 노래 부르자 오케 불충객 때려잡았어 토텔 위치를 찾는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긴거 같아요 여긴거 같아요 아 이게 맵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어렵네 찾기가 아 근데 이거 이 발전기인데 거의 끝났는데 좀 뻘짓해도 되겠죠? 세팅은 원래 그냥 자기 증명으로 발전기 빨리 돌려야 될 세팅인데 오케 텔레포트 했다 오케이 텔레포트 했다 일이 어려 내가 일어줄게 아 아 으 앗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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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힐 나이 나 힐은 돼 오케이 사이좋게 한 대씩 마자 게임을 진짜 천천히 하면 될 듯 몽고 지금 워낙 망해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눈 다 먹고 이제 나 이제 존나 쳐봤는다 얘네 둘 다 눈사람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해 빗눈 사이로 쌍쾌도 하다 아 아 미션 실패네 다음판에 하지 뭐 오케이 잘 맞췄다 아 발장이 어떻게 뭉쳤길래 이거 놔드셔 이거 놔드셔 이거 놔드셔 이거 놔드셔 하하하하 오우 이래서 살인만 안 돼 재밌게 다 놀고 있는데 개찐따 마냥 하하하하 얼마나 재밌어 즐기라고 친구 찾았어? 찾았어? 나와있어 힐 해주려고 했나봐 이걸로 살인받아서 때려야겠다 하하하하 아니야 야 왔는데 있는 사일로 쌍케 해도 하다 니까짓게 뭘 할 수 있는데 이 녀석 무슨 소리야 이거 훨씬 강하지 아 너무 세다 압도적인 힘으로 원감 터졌네 이번판 점수 많이 먹겠는데 정말 농락 중이잖아 무슨 소리에요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살인마 생존자들한테 서로 서로 눈덩이 던지는게 우리 야 이거 좀 살려주라 점수 좀 먹어라 쌍케 더 할달 딩글벨 딩글벨 힐은 안해주니 힐좀 해주라 힐좀 해주라 힐좀 해주라 힐좀 해주라 힐좀 해주라 여기가 우리 힐 장소야? 그렇군 살인마도 저거 던질 수 있어요 살인마도 똑같이 던질 수 있어 모두의 이벤트야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쟤도 분명히 똑같이 할 수 있는거야 우리 같은 조건을 가졌어 힐좀 해주라 띵띵띵띵띵띵띵띵띵 힐좀 해주라 힐좀 해주라 킹놘 타일로 롤롤롤롤롤롤롤롤 그리스마스에 개뚱가 맞는 기분 상쾌하진 않다 액정기 닦혀지고 아이고 조만간 아오 신 뉴스에서 왕따와 대로킹으로 만나뵙겠네 인생망하고 문을 따고 도와주자 랄라랄랄라 아 근데 이 눈에 눈 던지는 눈안에 돌 던져서 돌 들어가서 아프긴 해요 이거 내가 맞는거 아니니까 야 저 가서 때리다 이벤트 충실히 하자 야 저거 맞아줘야될거 같은데 야 그만 때리라 아 아 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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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쏘리 올랄랄 쫀쏘리 올랄 쫀쏘리 올랄 쫀쏘리 올랄 쫀쏘리 올랄 너가 0킬한거잖아 나가야지 아 이벤트 잘 만들었네 저게 이런 기발한 이벤트를 할 수 있었지 그냥 기발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이벤트야 눈 던지러 갔나? 아니네 빡치게 끊어 존나 빡쳤다 존나 빡쳤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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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요 라로콘이 와노 고맙습니다 매질한다 매질한다 왜 깝쳤어 그러니까 공구 꿀잠다 한다고 아뇨 아니야 분조야 저거 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저러고 꿀잠 술 있을 것 같아요? 얘 죽였어도 이제 불 화나가지고 흰 VC 맛있어 돈 얼마 벌었니? 20만원 벌었어 아 16만원 점수 52,917점이야 네 좋습니다 커플들은 살구방송 못보겠지? 못이다 같이 보겠지 같이 그렇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솔퓨 지옥편을 받은 살구는 눈으로 끝났답니다 에이 모더리요 오늘 안에 랭크업하면 만원 오늘 안에 랭크업하면 만원이라 어 이거 좀 빼야겠다 야 일어나 아 터졌네 게임 또 중국인 안일어난다 게임 끝 랩도 어려운데 아이 치코니 살아 자 싱글밤 싱글밤 한 대 오케이 나도 살리기나 좀 하다가 때로 쳐야겠네 쭉 빼자고잉 아 원감 한 대 더 나왔어 선입금이죠? 오늘 안에만 깨면 되죠? 아 그렇게 할 바엔 내가 치료해줄게 쨍땡매 추미야 쨍땡매 쨍땡매 그냥 미션 하실래요? 이런식으로 해요 4피 강좀 따죠 안병 자 2부 1부 1부 5 4 1부 5 6 도망차 치료 계속 맞춰주고요 토템도 하나 까고싶은데 예 포기했니 혹시 내 점수가 되어주지 않을래? 아 나 영밥이라도 먹으려고 콜로드 죽일때 진입하고싶은데 죽지나 말자 AI가 살리러갔어 진짜 사람보다 AI가 낫네 치료까지 해주네 너무 못하고 별로인 애들이 많다 너무너무 많아 도시였으면 잠수할일도 없었으니까 훨씬 나았겠네 봄 뭐해 저거 보여줘 돼 상작강에 에에에 발전기 돌려야지 아싸 발전기 한 번 켰지 못했네 아 나도 꽁 좀서 먹고싶다 아 아 파덜롱 파덜롱 파덜 파덜롱 데드하드가 있네요 하 캐 캐icky 저기 여기 형 이뿜롱 él 들어와 니가 그렇게 게임을 잘해? 니가 그렇게 게임을 잘해? 아이씨 쭉 깔걸 많이 묻었었네 한번 살아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숨읍시다 분물상자 빨리 두방 가야지 이거 우리 팀이 살려주냐고? 우리에겐 AI가 있다 심장소리만 안 들린다면 무조건 이렇게 살려준다고 사람보다 낫죠 야 치료까지 해줘? 좋다 좋다 임마 자장이 놀리는 척 해주고 아이씨 진짜 운도 없어 이제 있어 이제 실력으로 간다 우리 아니라 세미를 열어보겠거든 나이스 나는 살아남는다 까마귀 못봤어 근데 까마귀 못봤어 근데 봤나? 내가 못봤어 눈사람 어디갔냐 찾을 수가 없냐 에이아이 숨는거도 잘해? 그러진 않을걸? 아 근데 이제 심장소리 들리면 숨긴 해요 발전기 돌리다가 걸리는게 문제지 발전기 돌린다 발전기 잘 도망가네 잘 도망가네 잘 도망가네 아아아아 여기 자리 괜찮은거 같애 저거 죽을때까지 기다릴게 여기 여기 2층인거 같은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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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리 뻔하긴 해도 생각보다 좋아보여 엎었네 자 바베켄 칠리 와가지고요 기본이죠 갈고리 걸었을때 상대 위치보이는 퍽을 쓸 확률이 꽤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 이렇게 해주고요 캐베나이 들어가면 그런게 다 무효화됩니다 자 문 따면 된다 지금 다치거든? 아 저기면 내가 저어 진짜 wyi struggle 이긴거같지않아? 블링커 한뼘은 모자라지않아? 저거 저 파이러 갔네 음 꺼져 observe 허허허허허허 좋았굢 아 쓰레같은 팀원 쓰레같은 판이었지만 쓰레같이 나갔다 아주 이즈하구만 아군이 이즈하다는 뜻이야 에일리언의 직감 요게 있었네요 근데 요거는 부상당한 사람만 일찍 보이는거라서 바칠과 비슷한게 비수물이 한게 있었어 치명적인 추억자도 썼네 그니까 이거 대신에 바칠을 썼어야지 좋았네요 분노의 용수도 있었구나 딴따라다라단 딴따라다라다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